우리나라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세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앱 분석 기업 앱 애니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지수는 125로 미국, 일본, 영국 등을 크게 앞섰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게임을 제외하고 단일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카카오톡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앱이 모바일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한국과 일본, 독일은 1대1로 대화하는 메신저를 미국과 영국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 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